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마트와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.8% 정도 하락을 했죠 바이오수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hlb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렇게 되면 hlb는 바이오주죠 이렇게 보면 미지수 1.8% 하락 이런 부분을 크게 겁을 내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가는 좀 낮게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은 방향성을 좀 보는 그런 날이다 hlb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마트 쇼크에 경기침 채우려가 더 높아졌죠 아마존도 5%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소매 소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게 이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마트 쇼크에 미지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경기침 채우려가 다시 투자 심리를 많이 지늘렀죠 다우가 0.7% 하락 그리고 s&p500이 1.15%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1.87%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밤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되죠 연준의 금리 결정 아마 0.75%가 0.75%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90%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월마트 쇼크가 소매업계의 일제 하락을 불러왔죠 아마존도 온라인 쇼핑이죠 5%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월마트 실적에 주목을 했는데 식료품 가격 상승 여파로 분기 및 연간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의류 등 일반 상품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경고를 했죠 그래서 월마트가 7.61% 급락을 했고 요게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대표적인 소비 관련주죠 자 소매가 소비가 많이 줄어두는구나 요렇게 이제 좀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코일스 타겟 이런 월마트하고 유산 그런 기업들이 하락이 좀 컸죠 9% 3%대 하락을 했고 메이시스 너드스트롬 7% 6%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렇게 이제 나왔는데 소매업계의 불똥은 온라인 유통주에도 번졌죠 그래서 아마존도 5.23% 하락을 했습니다 자 팬데믹 수혜주로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쇼피파이 14% 급락을 했고 지금 뭐 판단 잘못했다 그래서 직원 10%를 해고하겠다 요런 발표가 나오면서 14% 급락을 했습니다 자 팬데믹으로 전자상거래품이 얼마나 지속질지에 대한 이 판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직원 전세 직원 10% 해고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죠 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수요일 오늘 밤에 발표될 쇼피파이 실적이 상당히 안좋겠구나 라는 부분을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%나 하락을 했죠 시장 전망치를 상해하는 실적을 내놓은 3M은 4.94% 상승했는데 지금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좋고 실적이 나쁘면 주가는 나쁘다 그렇게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도 실적이 좀 잘 나왔죠 기대 이상 실적 G 4.6% 상승 코카콜라 펩시클라 1.6% 1% 상승했고 기술주들도 약세를 보였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0.89% 2.6% 알파벳 넷플릭스가 2.3% 2% 정도 하락 그리고 메타와 테슬라가 4% 3% 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MC 정례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내일이죠 아마도 0.75%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렇지만 장이 끝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은 1.2%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좀 크게 일어나니까 다시 저감의 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조금 상세가 되죠 1.87%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를 보는 이 나스닥 선물의 지수는 좀 더 반응을 좀 더 세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지나간 것 보다는 앞으로의 모습이 지수의 반응이 좀 더 많이 됩니다 자 요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미정시 분위기 보시면 지금 바이오 수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바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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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들이 2.7% 1.1% 1.6% 상승 그리고 바이오 0.9% 암젠 상승 그래서 바이오 수들이 여기 건강관리 요런 바이오 수들이 상승 상위에 많이 랭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바이오 수들이 다시 이런 경기 침체 우려 요런 부분이 다시 떠오르다 보니까 바이오 수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좀 약세를 보였지만 바이오 수들은 그래도 대부분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 내려간 종목들도 약법 수준이 많이 보이죠 건강관리 하락 폭이 1% 미만인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하락 폭이 큰 종목들로 갈수록 경기 소비자고 IT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죠 자 요런 분위기로 일단은 미증시의 분위기는 진행이 되었다 요렇게 본다 그러면 바이오 쪽인 HLB 같은 경우에는 셀티련이나 HLB 요런 종목들은 주가 흐름에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저런 분위기였다 그러면 오히려 바이오 수들은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분위기상으로는 크게 나쁘게 흘러갈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렇게 되면은 돈들이 바이오 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지수 자체가 미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잘 보지 않죠 보통 일반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아마도 전체적으로 이 메이저들이 좀 낮게 형성할 가능성도 좀 있겠구나 요정도로만 보면 되죠 그러나 나스닥 선물이 또 1% 이상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아주 세게 약한 모습으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약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HLB는 오늘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JP신한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자 지금 거래량이 요날도 보면은 지금 오늘이 요날하고 데자뷰죠 똑같죠 자 이렇게 이제 거래가 줄었는데 여기 거래가 완전히 줄었죠 지금 30만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이 그 전날보다는 조금 더 늘었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좀 힘을 쓴다 그러면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조금 늘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늘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전에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눌러주는 아래로 누르는 작업이 또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요 모양하고 아주 유사한 모양을 만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미증시도 하락을 했겠다 뭐 미증시 하락했으니까 내가 누르는 거야 그러고 이제 이렇게 JP신한한한국이 작업을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뭐 장이 열려 봐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거나 이 개인들을 속여라 이게 이제 미션입니다 얘네들 JP신한한한국은 어떻게 하면 개인들을 속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내린다 그러면 안 내려갈 것처럼 해서 주가를 끌어내릴까 그러다가 이제 개인들이 손을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냥 뭐 세게 내려 버려죠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올지 자 이게 이제 제일 두려운 거지 엘도속은 항상 두려워하는게 좋습니다 내려칠 땐 정말 너무나 크게 세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려서 먹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경계를 좀 할 필요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에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이제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겠죠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아주 매도 신호가 나왔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 뭐 20선 위에서 살아있죠 살아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보는게 좋겠죠 여기서 21선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버티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버티는 흐름만 나와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하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얘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지금 HLB는 현재 재료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료 공백 상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설정할지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 이거 뭐 한 달 남은 거 내렸다 올리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력들의 의도를 잘 읽고 대처를 어느 정도 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이제 9월 달에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난 지고 있겠다 그럼 뭐 그냥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성향에 따라서 좀 바라보도 되죠 아무튼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오늘하고 내일은 아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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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